소연 언니 어떤 언니야, 그러면?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완전 파리스마이잖아, 무대에서. 근데 이상생활은 좀 바보예요. 어? 바보라고. 이상생활은 바보라고. 항상 뭐 떨어져요. 휴지면 떨어뜨리고. 아, 떨어뜨리는구나. 덜렁덜렁. 덜렁드립니다. 잘 잃어버려. 맞아. 왜냐면 떨어뜨리는 이유는 손 한 번 펴줘봐. 손둘이 저렇게 긴데 뭘 어떻게 지니. 이게 잡을 수가 없어. 뭔가 잘 안 돼. 그래. 왜,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야? 와, 옛날 기네스룩에 손둘. 아, 이거 안 했더니. 손둘이라고? 아니, 서현아. 굿질도 아니고? 이거 연장했어, 다. 연장? 와, 진짜 등 한 번 긁어달라고. 시원하겠다. 진짜 시원해요, 진짜. 나이 모으니깐 돈이 계속까지 좋더라고. 많이 외롭나 봐. 맞아, 민니 언니가 우개국어. 대박. 어디 어디에 우개? 근데 한국어, 영어, 태국어 진짜 잘하는데 중국어, 일본어 조금 했어. 그것도 대단하지. 그럼 다 한 번 오개국어 들을 수 있어? 한국어는 왜? 한국어 빼고, 한국어 계속 들으니까. 한국어 빼고? 한국어 빼고, 한국어 계속 들으니까. 한국어 빼고? 한국어 빼고. 잘 믿지 말해. 제 노래 concrete. 이제 내가 혹시 신났어? 저 이거 못하자마자 convers을 공개해야 된다. 잘 Landes. 얘기를 하지 그랬어. 그래. 안녕하세요, 저는 artelet이mam that I to the death. I to the death. 아, lord. Hello, hymna. 여러분, Anne to the death list. 감사합니다. 귀엽다. 여기 무거워. 다른 멤버들은 또 몇 개 무거워해? 근데 요즘은 좀 줄였어. 지금 25개. 아, 25개. 아, 좀 줄였구나. 영상 사투리에서 잘 쓰고 왔어. 그러나, 뭐라카노. 말이 아우나. 말이 잘 안하나. 영화 너무 많이 만드는데. 아니, 우기가 그 친구들끼리 센 표현이 있잖아. 아, 진짜 많이 하고. 그런 표현들 많이 안 돼. 약간 뭐. 은어나 이런 거. 아, 욕을 잘해요. 어, 한 번 해줘 봐. 아니, 욕을 바로바로 배우더라고. 욕만 배워. 이게 캐치 되게 빨라. 서현이한테 많이 배워. 서현이 물었으니까. 왜 물을 그렇게 해야 해. 서현이가 욕 잘한다고 했잖아. 서현아. 아니, 나는 이제 장난으로 우기한테 저번에 야, 뭘 꼴아봐. 이렇게 했는데 우기가 위아래 없이 쓰더라고, 회사에서. 좀 깜짝 놀랐어. 뭘 꼴아? 회사에서만 뭐 먹어? 회사에서만 실장님이 어, 그래. 우기야, 너 메뉴 뭐 먹을 거니? 뭘 꼴아. 아, 진짜. 아, 진짜.